여러분! 너무 고생하시죠? 고생하시죠! 너무 고생하시죠? 고생하시죠!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덥지는 않으세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! 여러분, 불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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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무 덥네요. 와, 정말 정말 불을요. 네, 정말 불을요. 일단 워더 티아우 존마 양 워더 티아우 존마 양 노래가 뭐였지? 상가 네, 아무튼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리라는 좀 잔잔한 곡부터 무브 원트까지 들려드렸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많이 환호해주시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약간 자켓을 끊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래가 더 많이 단단한 곡이 습관하는 곡이 습관한 곡은 습관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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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거 다시 입고 하려고요 다시 입고 하려고요 아니요 안 돼 그렇다면 저리로 보낼게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특별하고 즐거워 사실 여기까지 제가 부대를 앞에서 돌출해서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보다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더 당했던 길을 가르쳐주면 저는 너무 바랍니다 저는些이도 많이 있었으면 더 안됩니다 정말차려야 제가 어려운 길이, 가까이 좀 던지게 차요 바로 같이 jer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이 나에게 좋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이